2번이 에피4는 맞죠? 네 어 맞았어 맞았어 자 1번이 뭐예요? 2번이 에피4의 야! 컴온! 컴온! 자 정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답이 공개가 됐고 저희가 진짜 진실된 리액션을 보여드렸는데 은총씨는 정답을 다 맞췄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피4는 맞췄지만 깁슨 히스토릭과 스탠다드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대략 3번이 굉장히 빈티지하고 찐득찐득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히스토릭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깁슨 USA의 사운드였고요 대략 1번은 약간 뭔가 텅텅 공기 소리가 들려서 아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견인지 모르지만 좀 소리가 좀 나른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USA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열린 소리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3번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4는 걸러낼 수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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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런 생각은 들어요 1, 2, 3을 했는데 그러니까 건우 씨가 만약에 우리 약간 속이고 네 에피4는 두 대를 줬어요 그러면 갑자기 구렁텅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00%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딱 왔었냐면 저도 2번 확실히 에피4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 보다 이게 어디서 좀 티가 많이 났냐고요 클린톤은 뭐 알겠는 이제 어느 정도 아 뭐 색깔일 수 있으니까 근데 드라이브를 딱 거니까 갑자기 소리가 좀 턱 답답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앰프에서 듣는 이 시원한 공간감보다는 뭐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1번 3번을 계속 헷갈려 했었냐면 저도 비슷한 건데 오 이게 클린톤 들었을 때 뭔가 1번보다 뭔가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거기서 좀 더 집중을 하고 1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1번이 소리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했지만 1번은 좀 오래 썼잖아요 근데 제 본능상 이 좋은 기타는 좀 계속 더 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픽업셀렉터도 1번이 좀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2번 와서는 다 움직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감이 왔었고 3번을 딱 치는데 아까 말했죠 헷갈리기 시작하고 오우씨 이게 히스토릭인가? 근데 드라이브 딱 걸었을 때 아! 아! 왠지 1번이 그래도 히스토릭일 것 같다라는 뭔가 느낌이 딱 와서 그러니까 사실 헷갈렸어요 이거 사실 제가 정확하게 1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으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기타들을 만나보고 깁슨과 에피폰을 많이 비교를 해봤지만 클린 사운드가 정말 많이 차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피폰과 깁슨의 클린 사운드가 정말 많이 차이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눈을 가리고 들으니까 어떤 게 깁슨이고 어떤 게 에피폰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드라이브에 있어서는 은청씨랑 의견이 같아요 드라이브를 딱 듣는 순간에 저도 1번과 2번이 약간 헷갈렸었는데 히스토릭과 에피폰을 헷갈렸다 말이에요 클린 사운드에서는 드라이브 사운드에서는 확실히 걸러낼 수 있었어요 이게 에피폰이다라는 건 확신이 있었지만 클린 사운드에 있어서는 새 모델 다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들렸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연주를 했으니까 그나마 더 나은데 현 PD님은 진짜 귀로 하는 거라서 사실 지금 현 PD님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저는 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정답을 맞춰야 되는 느낌이고 걸러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현장에서 듣는 거잖아요 앰프 소리 외에 은총 씨가 연주를 할 때 그 기타의 생 어쿠스틱 소리가 제가 들려요 그 소리에서도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을 하셔서 사운드를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낮다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더 산넘어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리액션이 나올지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